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소청심사위원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공직과 학계,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법학자이자 교육행정가 정한중입니다. 저는 전남 광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여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역지사지, 정직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저의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셨는지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소외가 남달랐습니다. 사법연수원 재직하던 94년 11월경에 검찰에서 12.12 군사반란죄를 기소유예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군사반란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임고 전두환 재직기간 7년을 공소시효 계산해서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아직 변호사가 되기 전 초보자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주장을 펼치니까 당시 아마추어의 위대한 발견이라며 콜럼버스의 달갈에 비유하여 쓴 칼럼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12.12부터 5.18까지를 내란죄로 본다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 정부를 보면 검찰이 12.12 사태 이후 오공대로 돌아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가족과 이외의 관계에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를 사법 처리할 수 있었던 바로 이 헌법 해석을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한중 교수가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법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정한중 교수 화이팅! 현 정부의 검찰 독재를 막고 사법정의와 개혁의 반석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